그래서 이제 시간이 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.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감사합니다.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 그렇습니다.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시간 고백합니다.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시종을 짓게 다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이 시간에 찬성과 265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는 우리 전희수 목사님 글로벌 여성 한인 여성 목회장 회장으로 계신 우리 전희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.